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일본, 인도, 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항우연은 나사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iln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iln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미국은 iln-a 두 쌍이 지상착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호기, 2호기는 2013년, 2014년에 3호기, 4호기는 2016년, 2017년에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5년 지연되어 1호기를 2018년 3월 1일에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lprp 계획에서 개발된 달 착륙선을 이용하여 발사될 것이다. 2013년 9월 7일 ladee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미노타우르 5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위성의 무게는 383kg, 수명은 101이며 달의 20km 고도를 비행하며 달의 대기와 먼지 등 환경을 분석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